이LS 가사 이LS 가사 이LS 가사 가사 아 진짜 우리 아무 일 없는 거죠? 아이, 그, 그럼요. 인태 씨 인격만 믿겠어요. 아, 물론이죠. 염려 마십시오. 하이! 구인태, 너 나 좀 보자. 왜요? 왜요? 자식이 이게 보존 보는 거지? 이리 와봐. 야, 이거, 이거 보통 놈 아니네, 어? 야, 밤새 같이 있었냐? 아니요, 생사람 잡지 마세요. 아, 우리 우연히 만난 거라니까요. 그래, 우연히 만나서 다정히 손잡고 나란히 걸어간다 이거지, 응? 야, 너 코나 좀 닦아라. 코피까지 담아. 왜, 왜 웃습니까? 아니야. 자, 나 선생. 굿모닝. 아유. 아유. 아, 찬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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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길게 누웠구만. 자. 이거요. 이거요. 여보세요. 와. 와. ETS 구청, 퀸틱 빨리 체크해. 네. 인투베이션. 많이 모셨습니다. 센터 라인 잡아. 네. EPR 얼마였어? 체크 안 됩니다. EPR. FNF님. 가도록 해. FNF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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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NF 음악. FNF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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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NF 놓쳤어. 제트처럼 질로 옮기지. 기현이가 쓰러졌어. 뭐야? 빨리 빨리. 빨리 빨리 빨리. 선생님. 더 이상 못하겠어요. 못하면 환자 죽일 거야? 계속해. 더 이상 못하겠다고요. 선생님 정말 왜 이래요? 어젯밤엔 한숨도 못 잤다고요. 선생님 정말 너무해요. 왜 저한테만 이러시냐고요. 왜 그러는지 잘 생각해봐. 머리 말고 몸으로 가슴으로 느껴보란 말이야. 선생님. 선생님. 25세대 남자 환자로 본과 3학년 학생입니다. 오전 6시 병원 앞 도로에서 쓰러진 차 발견됐습니다. 내원 당시 코마 상태였으며 CPR 30분 시행 후 현재 멘탈은 코마 상태이고 BP 60에 잡히고 있습니다. 과거력성 시저 히스토리 있고 현재 오럴 메디 하고 있으나 조절이 잘 안됐던 모양입니다. 인프레션은 뭔가? 네. 만추 상태에서 시저 후 기도 폐쇄에 의한 레스퍼레이션 어레스트로 추정됩니다. 브레인 인저리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. 뇌사란 말인가? 신경과에서 이 지시 행위했는데 뇌사로 판명됐습니다. 그 참 젊은 친구가. 병원장도 알고 계신가? 의대 학장님도 다녀가셨습니다. 보호자는? 그건 연락 중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우리 기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 기현군은 지금 뇌사상태입니다 뇌사상태입니다 뇌의 기능이 정지된 겁니다 뇌사상태 뇌사상태 엄마야 기현아 엄마야 기현아 엄마야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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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아세요? 누군가의 기대나 희망을 대신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. 의대를 지망한 것도 그랬어요. 엄마는 내가 흰가운을 입고 의사선생님이 되는데 그게 전부죠. 시장바닥에서 부릇은 손으로 생선도막을 칠 때마다 아마 그 생각을 할 겁니다. 그렇게 혼자 보내는 게 아닌데. 내가 미친다면 시저까지인지 뻔히 알면서 술을 그렇게 먹여서. 다시 한번 signals. 그럼. 정국이야.